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샘월드 구독자 감사 희망드림 이벤트 안녕하세요 홍샘월드 희망드림 채널입니다. 홍샘월드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거대한 실현과 실패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실현을 하는 방법은 꼭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홈런왕 베이브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14개의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것은 1390개의 삼진아웃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이브로스는 홈런을 칠 때도 삼진을 당할 때도 담당했다고 합니다. 에디스는 자신의 공정의 불이 나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화제는 내 지나갈 실수를 태운 것이다. 이제 나는 그런 실수 없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겨울 수백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 칼바람이 얼마나 매수인지 눈도 뜨기 힘든 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그 세찬 바람을 옹몸으로 받고 있는 나무들이 보입니다. 나무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더 깊게 땅속으로 풀을 걸게 될 것입니다. 실현을 일상에서 확보하기 위해 윤드라는 한 글자만 생각하세요. 바람을 잘 이겨낸 자신을 생각하고 윤드 안에 이기다라는 뜻의 윈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세요. 실현을 잘 이겨낸 사람은 매화처럼 은은한 향기를 냅니다. 겨울 칼바람도 이겨내면 땅속 깊은 뿌리가 실현을 이겨내고 희망의 싹을 치웁니다. 홍새몰드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와 희망을 전하고자 2022 여름 바캉스 희망드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삶에 활력이 생기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자전관비를 바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있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새몰드 구독자 감사 희망드림 이벤트는 여름 이벤트 커피 이벤트 두 가지 인사를 같이 합니다. 홍새몰드 구독자 감사 희망드림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스텝 1. 홍새몰드 구독한다 스텝 2. 본 게시며 좋아요 누르고 참여 의견 댓글로 납니다. 스텝 3. 본인 이메일을 끝에 꼭 적어주셔야 쿠폰 보낼 수 있습니다. 쿠폰은 카카오톡으로 받으면 현장 결제되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먼저 여름 이벤트 행사입니다. 여름 이벤트 홍새몰드 콘텐츠에 구독, 좋아요, 시청 의견 및 좋은 시 좋은 글 제안상을 구하여 당선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에 사용될 좋은 시 좋은 글 제안은 이메일로 송금 부탁드립니다. 여름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시청 의견 및 좋은 시 좋은 글 제안 우수자 3명을 선정하겠습니다. 넘버 1 상품 제주 다문 오설록 T 아이스크림 상동선을 세트 6개입니다. 사용 장수는 오설록입니다. 넘버 2 상품 요거통통 멜론 설빙 사용 장수는 설빙입니다. 넘버 3 상품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러스 케이크 사용 장수는 스타벅스입니다. 콘텐츠에 사용될 좋은 시 좋은 글 제안을 KCHONG 0474 앱 네이버 닷컴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버 2 커피 이벤트입니다. 신규 구독자료를 위한 행사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선물 할 예정입니다. 구독 후 본 콘텐츠 이벤트 참여자 추첨 1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백번째, 이백번째, 맨 마지막 신청량은 자동 당첨 예정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2020년 7월 27일부터 2020년 8월 1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벤트 내용은 시청 의견 좋은 글 수자 3명 선정, 구독 및 댓글 참여자 10명 추첨 선정입니다. 이벤트 발표는 2020년 8월 16일 일요일날 당선 또는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누르면 돈 내는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십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비결은 좋은 콘텐츠를 모두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중간에 광고로 운영되는 MBC와 같은 방송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무료로 보지만 광고를 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면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마음껏 누르셔도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 2022 여름 희망드림 이벤트 참여하여 기쁨과 선물 받는 좋은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